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아악 응? 아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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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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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울어? 슬퍼 슬퍼 질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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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갑자기 왜 그래? 질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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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가 슬퍼 얘는 코야코야하는 토끼인형인데 우리 이거 말고 다른거 재밌는거 해볼까? 예설이 그만 울리고 아아악 눈물났어 진짜 눈물났어 슬펐어 노래가 슬펐어 노래가 슬펐어요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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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토끼 예설이 그만 울리자 예설이 그만 울리자 우리 아아악 얘가 혼내줘 언니가 혼내줘 언니가 혼내줘게 언니가 혼내줘게 이거 뭐야? 이거? VR 하는건데 나 VR 알아 응 우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엄마 이거 할거야 나도 이거 할래 엄마랑 그러면은 아바타 꾸미기 대결 한번 해볼래? 그래 엄마보다 내가 더 잘해서 내가 이겨 그 약간 엄마가 지금 벌써 마음아 예설이가 자기가 하고싶어 진짜요 뭐하는거야 그 일을 받을거 같아 우리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꾸며보기 할까? 알라딘도 있어 자스민공주 하는거 어때? 야 나 자스민공주를 그래 그럼 엄마는 마녀를 하겠어 나도 마녀를 할래 그냥 그러면은 엄마가 자스민공주 한다 아니 나 그냥 공주를 할래 예주는 공주 캐릭터 해 엄마는 마녀 캐릭터 할게 나 그냥 마녀를 할래 뭐라고? 어 뭐지? 어 나 그냥 마녀를 할래 아 내가 마녀야 아 내가 마녀야 아 막 바꿀 수 없어 엄마가 거의 다 해간단 말이야 안 돼 마녀고요 그럼 둘다 말레피센트를 해서 아빠한테 한번 보여줘봐 아니면 예설이한테 한번 보여주는거야 예설이한테 보여줘서 승자를 정하는거 어때 예설이가 골라주는걸로 오 예쁘다 봐봐 마녀 머리색깔 어떻게 됐어? 엄마야 엄마가 예주야 그러면은 엄마랑 지금 캐릭터 꾸미기 하고 있는데 말레피센트 지금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응 그러면은 승자는 누가 정해? 예설이 예설이? 응 그래? 그러면은 예설이가 고르는 걸로 그러면은 승자가 정해지는거야? 응 그래 알았어 너 마녀한다 그랬지 응 나 그럼 누가 할까? 오케이 나 다 만들었다 기다려 엄마는 아직 하고 있어 보지마 엄마 다 했다 파이팅 다 했다 다 했어? 응 엄마 캐릭터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응 나는 응 안 하고 있어 하라오 하라오네 응 짜자잔 응 아 뺏겨 관심 있어 관심 있어? 응 어 예설이가 이제 가는 쪽으로 나한테 왔다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여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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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예설이가 간건 그냥 예설이가 이렇게 한거지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엄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? 여긴데! 우리가 지휘가 있을까? 그런거 같아? 그러면은 예주 유튜브에 이거 올릴건데 예주 유튜브 친구들한테 한 번 누가 더 잘했는지 물어볼까? 그래 너 머리 왜 바꿨어? 반칙인데? 예주 어디가? 같이 가 나 왜 아는거지? 엄마가 이거 언제 올게? 우와! 뭐야? 전진개다 네 전진개 예주야 엄마 들어왔어 엄마 엄마 머리 묶은 남자야지 어 나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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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엄마 옆에야 지금 엄마 엄마 지금 가고 있잖아 나야 나 여기 뒤에 어디? 아 예설이가 자꾸 꺼져 있어? 예설이도 뭐 하고 싶은가 본데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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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? 우리 예설이 여기 동물 소환하는거 있던데 예설이한테 한 번 그거 한 번 해줘 볼까? 응 자꾸 쓰려고 그래 이거 야옹이 나왔다 응 귀여워 야옹이 하고 울기도 해 엄마 어떡해 애교 핀다 야옹이 춤추네 야옹이 춤추네 오! 이거 봐 애설이 아이 귀여워 완전 웃겨 다른거 해봐 엄마는 이거야 oh maximal male 궁금한 게 관심이 없는데요? 어 크게 어떻게 괜찮아요 여자 capture Qui 그건 안심하던 아이스크림 그런데... 또 이쁘고래 이제 이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크림 모두 모두 춤추자 호이포이 피큐뽀 지갑게 노래해 예 나는 미니 나의 아이스크림 그 아이스크림 여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